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민이에요 오늘은 설레임을 먹어볼건데요 이거는 예민이에요 이거는 무게에요 맞춰보세요 이거 봐봐요 다운로드 온다 다운로드 온다 다운로드 온다 이거는 사고 싶으면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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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라인 마트에서 뉴 뉴즈랜드 이거 먹고 만두 있어 이 부분은 좋고 배불로 사 담겨 주시오 멘트 디밀아 너 설레임 사제 맛있다 여름 여러분, 오랜만에 봐주세요 다시 의심을 돌리고 보니 유민이 누구세요? 유민이에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위에 봐봐. 이민아, 위에 봐봐. 안녕. 하나. 뭐 먹어요? 뭐 먹어요? 에어. 우리 진짜 있는 거잖아요. 뭐였지요? 티민희지요. 뭐 먹어요? 뭐 먹어요?